고맙다 자 오늘의 의뢰자 쓸개는 안 띄고 붙여 쓴다 글꼭 말하겠어? 4상이네요 오늘 몇 장 예상하시나요? 오늘 몇 장 원하시나요 고객님 현황하게 말씀 주세요 4상 신기타 당겼니? 악공 두 장 터졌으리 최소 6 붙여줘 최소 6! 오케이! 꿈이 크구만 가보자고 자 대기 자 그럼 4상 신기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공 15장 스타트였고요 7장은 시청자 분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뭐 두 장 연속 실패만 아니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분 좋게 맑은 물 한 잔 마셔주고요 가보겠습니다 단공! 신기타! 스타트! 스타트! 첫 번째! 좋습니다 역시 스타트가 좋구만 후! 자 두 번째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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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어 세 번째! 우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좋습니다 네 번째! 그러찌 쌕쌕쌕쌕쌕쌕쌕쌕 사자! aesthetics serving BAGS GO! 다섯 번째! 衝쌕쌕! 나이스! 가보자! 잠 fruition! nty pien RINGS 나와서 잠ώρα서 후으 여섯번째 도전 마지막 한걸음! 가보겠습니다! 새끼탄아! 사상 진끼타 7작 가져줍니다 의뢰자분 받으러 오실래가요 6작 축하합니다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육작만.. 육작 회담하라며? ㅋㅋㅋㅋㅋㅋㅋ 명답이구요 와.. 7작 뛰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7작은 진짜 힘들거든요 확률이 7퍼에서 8퍼인데 와.. 성공했다 감사합니다 틀자 아..